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트위치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하쿠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마이 썸머카! 바로 어 다 그런 자동차 쿠소 게임인데요 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마이 썸머카의 색깔은 색깔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상큼한 레몬색으로 갈까요 상큼한 레몬색으로 갑시다 음 뭐지 아 라스트 네임 어 라스트 네임이 성이냐 우 왓굿 그리고 그리고 비긷 어 됐다 시작했다 뭐야? 소리 커요? 소리 살짝 줄였습니다 뭐야? 아니 미친 무슨 게임이 아니 뭐야 소오미 핀란드 1976년 왓꽃 워즈 본 미치 아니 아 그러니까 빨리 지금 병원 가는 도중에 내가 태어난 거야 병원 가는 도중에 내가 태어난 거지 지금 1976년 이에요 아니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애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 많어 어 이렇게 태어난 사람 많어 여러분들 병원에서 안전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계속 이것만 보는 거냐 아 나우로딩 이어 1995 흠 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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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세이브하는 데에요 세이브 아 컨티뉴 세이브를 하면 자동으로 나가 지네요 어 세이브를 하면 자동으로 메인 메뉴로 나가져요 어 이런거 아무래도 쿠소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구요 후소다 보니까 뭐여 갑자기 또 비가 와 오늘은 아까 좋았는데 날씨 뭐 아무것도 없어? 어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네 한번 더 세이브 더해서 날씨 바꾸자 어 이 날씨에서 하고 싶지 않아 인정? 어 비 오는거 딱 싫어요 맑은 날로 가자 무슨 게임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죠 예 어 날씨가 좋구만 좋아 바로 이 날씨야 야야야 어디서 똥냄새 심하게 나지 않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는 거야 뭐가 계속 있어 문이 몇겹이야 이거 어 더 쉽도 아니고 더 쉽도 아니고 뭐 뭐 쓸데없는 방 이렇게 많아 아 드디어 나왔구만 아주 미로야 집이 시프트 노릇으로 달릴 줄 알았는데 달리는거 없네요 어 소름 어 달리는게 없어요 시프트 노릇으로 달릴 줄 알았는데 달리는게 없어요 자 일단은 못할 먼데이 머니는 삼천원이 있구요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시프트 계속 눌렀더니 어 미안해 어 뭐야 어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를 타고 한번 가봅시다 어 아니네 아까 내가 골랐던거 이 차잖아 그치 지금은 차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어 내부에가 없어요 열어두고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 오 뭐가 있네 안에 이건 탈 수 있는건가 어 이거 탈 수 있습니다 저 차를 만드는게 이 게임의 목적인가 문은 열 수 있는데 차를 탈 수는 없는 게임 열긴 여는데 왜 여는지도 모르겠고 어 뭐야 덜컥덜컥거려 게임의 정체성을 지금 모르겠어요 어 뭐야 몸으로 부딪히니까 어 탔다 어 다 졌네 엔터 드라이빙모드 엔터 드라이빙모드 어 뭐야 가 가 어 밟는데 안나가 핸드브레이크 기아가 어딨는데 시동을 걸라고 시동 아 문을 일단 닫고 가만있어 문을 닫고 시동을 걸 수가 없어 오른쪽 밑에 엔 어디 나는 왜 엔 아 오른쪽 밑에 아 이건 뭐야 키를 일단 좀 볼게요 어 카 컨트롤 스티어 레프트 A 스티어 라이트 D W S 클러치 X 핸드브레이크 Z 쉬프트 업 G 쉬프트 타운 B 아 쉬프트 업이 G야 어 이거 무슨 무슨 도스 게임도 아니고 이거 가만있어봐 클러 클러치가 X X 안되는데 야 어떻게 시동거는 법 아시는 분 수동차 시동거는 법 아시는 분 클러치 밟고 안돼 클러치 밟고 핸드브레이크 쉬프트 업 쉬프트 다운 오토클러치 돼있네 스티어링 헬프도 돼있고 그냥 클러치 브레이크 클러치 브레이크가 시동이야 시동키가 뭔데 시동키가 없어 어 시동키가 없어 어 뭐야 어 내려 그냥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걸 타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뭔가 이걸 타는 건 아닐 거야 아아 방에 열쇠를 찾으라고 자 일단 여기 좀 들려보고 뭐야 이거 이 자동차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거 못이 구부러져 있는 못이 있어요 어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맞춰 놓고 클러치와 웨이크를 동시에 발문 후 시동을 걸면 됩니다 으삼한 쿨소개입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어 게임이 너무 순수해 야 게임이 뭐가 막아둔 제한이 전혀 없어 그냥 이거 다 갖다 붙이는 거냐 설마 이거 이거? 잠깐만 게임이 그 순수함 그 자체야 지금 그냥 하나하나 다 어 뭐 설명도 없고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아니 미친 이거를 잠깐만 뭐 설명서가 있어야 내가 끼겠네 설명서 없냐?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야 이거 진짜 개쩔겠다 근데 잠깐만 좀 열어봐도 야 이거 진짜 이거 보통 게임이 아닌데 이거 보통 게임이 아니야 오 잠깐만 야 밀어 이거 형 기계 자동차 공학과로 편입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아 잠깐만 이거 안에서 뭐 뭐 뭐 열쇠라든지 뭐 가만히 기계 자동차 공학과로 편입하는 게 빠를 거 같다고 아니 설마 엔진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친 게임을 봐 이거 갓게임인지 후소게임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 갓인지 후소인지 분간이 지금 안 돼 잠깐만 저 파란 색깔 자동차 열쇠 좀 찾자 저 시동이 안 걸려 무슨 설명서가 없어 게임이 뭐 야 이거 단책인 줄 알았는데 묵직한데 아니 근데 이 집안에는 뭐 그 옆집에 한번 가볼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니까 야 야 헝거 서스트 뭐 배고픔도 있어 뭐 더쉽이야 뭐야 어 벌써 뭐 배고프대 뭐 우라인은 뭐고 파 페티규는 뭐고 덜티니스는 어 저건 더러움 더러움이고 우라인 어 이거 뭐야 이거 소세지 구워먹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당황스럽네 유리는 뭐야 유린이 오줌이야 별 미친게 야 이거 이거 좀 안에 이거 좀 넣어놓자 야 상하겠다 소세지 이거 아 왜 클릭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고 어 일단은 지금 먹을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야 돈 비 레이지 픽스 유어 데즈즈 올드카 어 화내지마 너 아빠차 고쳐놔 언클즇 블루벤 캔비 론드 삼촌의 블루벤을 파란색 벤을 빌려놨어 돈 드링 알코올 알코올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We will come back when we get bored 우리는 우리가 지루해질 때 돌아올거야 유어 맘과 데드가 엄마 아빠는 쳐 놀다가 지루해지면 돌아올테니까 삼촌 파란색 벤을 빌려놨으니까 아빠의 노란차를 고쳐놔 야 이런거네요 스토리가 어 나름 스토리도 있어 또 쿠속게임인데 잠깐만 이것도 이따 넣어놔 이거 시원해지게 좀 넣어놔 이거 어 이거 시원해지게 이거 넣어 넣어 어 야 이거 뭐 게임이 특이하다 이거 뭐 이것도 설마 옷도 빨아 직접 빠는거야 옷도? 너의 엄마와 죽음이 너의 엄마와 죽음이 음 잠깐만 이거 근데 뭐 아빠 시동을 못걸겠는데 내가 기다려봐 옆집에 좀 가보자 여기 한번 가봐 여기 뭐 있는지 파란차를 시동을 일단 걸고 파란차로 어디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면서 어 뭘 하는거 같은데 어 뭐지 엠키 누르 미니맵필라고 엠 누르니까 이런거 나오네 잠깐만 이거 말고 플레이어 컨트롤 어 런 런 아 런이 안되있네 런을 런을 시프트를 레프트 시프트를 넣어야겠네 런을 넣고 드라이빙 모드 리턴 엔터 줌 줌은 마우스 휠업 유저 아이템 F 크라우치 C 리치 Q 린라이트 리치? 드렁크 스피치 K H 히트 아 차를 탑승하고 좌측으로 기울이면 시동을 걸 수 있다 스웨어 N 잠깐만 Q N K 한번 눌러보자 K 아 주먹질 할때마다 목마르네 큰일났네 푸시 J 핑거 M P O 어 이거 오줌싸는거네 아 오줌싸니까 아 이게 히치 아이킹 오줌싸니까 오줌마려온거 사라졌어 어 오줌마려온거 사라졌어 어 어 가만있어봐 이거 여기는 뭐 집이 없네 일단은 삼촌 차부터 시동부터 걸어보자 어 이제 뛰는거 됐어요 뛰는거 일단 목마르니까 아까 그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을 수 밖에 없겠다 어떻게 목마른데 먹어야지 그치? 어 목마른데 뭐 하나 일단 먹고 일하자 와봐 J 아이템 사용하는거 F F F 음 음 으흑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시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엄마가 나중에 혼납니다 엄마 아빠한테 여기를 쓰레기통으로 쓰자 자 시원하게 넣어놔 아 더러우면 여기서 샤워하는 건가 해봐 이거 이렇게 씻어 어? 안 씻겨지냐 왜? 샤워기? 안 들어지는데? 모르겠네 아 물을 마셔줘? 아 이거 마셔야겠네 술 먹지 말고 이거 뭐야 아 이걸로 씻는 거야? 가만있어봐 씻어보자 일단 씻고 내일부터 일하자 오늘은 좀 씻자 더러우니까 역시 남자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 샤워와 오줌과의 관계 여자도 똑같지 뭐 어 여기 놔두고 이걸로 국자로 퍼서 씻는 거야 어 아닌가? 어 아니 뭐야? 어? 이거 이거 뭐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뭐야? 어 전화, 전화 왔어 잠깐만 아 아 게임이 아니 게임이 뭐 리얼이야 야 아 잠깐만요 어 아 아 아 아 아 뭐 이거 알바라는 거 같은데? 딜리버리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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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줌 좀 싸고 어 아 이러다 방광염 걸리겠다 오줌 싸 아 아 오줌 좀 싸고 여기 뭐 화장실이 뭐 하수구 없냐? 내려가는거? 없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유저분들을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어저께 예 오줌 안싸면 방광염에 걸릴수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 병에 안걸리는게 중요하잖아요 반광염 걸릴수는 없으니까 어 잠깐 보지 마세요 어 어 끝에 끝에 아우 계속 나온다 끝 어 잔요감 지린다 어 어 어 어 음 어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씻는거야 어 어 이거 어떻게 씻는거야 어떻게 씻니 이걸로 뜨는건 맞아 이걸로 떠서 어 됐지 여기다가 왕 왕 어 물이 이렇게 주는건 맞는데 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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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는게 안되는데 자 물 퍼서 어 어 아 이게 뿌리는거다 오른쪽이 아 사우나 스팀 내는 거야? 어 뿌려진다 아 이거 사우나 도구야? 이건 나중에 쓰자 그러면은 사우나 할 때 숯을 어떻게 데우지? 그러면? 어? 어 밑에 있다 잠깐만 근데 안 되는 것 같다 누르는데 좀 밝기 조절 좀 하자 없어 없어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나 집에? F키 해도 안 돼 안 돌아가 안 돼 안 돼 F로 눌러도 안 돼 여기는 왼쪽은 된다? 근데 오른쪽은 안 돼 아니 어떻게 씻냐? 이건 물 먹는 용인 것 같고 아 물 먹으면 계속 오줌만 매려워 오줌 싸고 일단 나가자 이렇게 해서 마실까? 이렇게? 이렇게 해서 씻을까? 오줌 물로 씻을까? 어 잔요감 지렸고요 아 진짜 더러운 게 계속 늘어가네 잠깐만 이거 뭐 밖에 지금 저녁인데 아우 눈 아파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이거 이걸 일단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뭐 닫고 자고 일어나서 오줌 싸면 두 줄로 쌀 것 같은데 남자들은 알지 자 자 클러치 밟고 어 시동 어떻게 거는 거야? 어? 클러치 밟고 있는데 클러치 있는데 클러치 핸들 왼쪽 좌측에 돌리는 게 있어? 없어 아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니야 시동을 어떻게 거냐? 형 파란색 운전석에 앉아 문 연 다음 왼쪽 좀 기울여서 보면 핸들 아래 시동 거는 거 있어 가만있어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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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눌러지는데 어어 어 됐다 어 눌러졌어 아니 그냥 존나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이걸 그럼 초보자가 어떻게 하라고 시동을 이딴 식으로 걸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아 가만있어 봐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기아 온 안되지 클러치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라는 건가 나와봐 오 됐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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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야 안 걸리냐 잘 시동이 꺼져 자꾸 그래도 시동 거는 게 차 조립하는 것 보단 나을 것 같은데 어 클러치 브레이크 같이 밟고 안되는데 그래도 클러치랑 같이 밟았어 클러치 밟는 거 X램에 근데 클러치 밟히는 게 안 나오냐 클러치 X 근데 X를 내가 지금 누르는데 봐봐 브레이크는 지금 밟히면 딱 들어가잖아 근데 클러치 들어가지가 않아 지금 켜진 거야? 어 켜진 거네 켜진 거네 켜진 거네 이게 왜 안가 근데 왜 안가 소리만 나고 아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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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브레이크 걸려있는 것 같애 아오 개 그냥 어떻게 내려 이거 핸드브레이크 가만있어봐 기아 기아 일단 넣었어 지금 기아 일단 넣었다니까 사이드 풀고 크러치 떼면서 X램에 아니 오토 크러치야 지금 아니 핸드 사이드가 이게 어떻게 조작하는거지? 아 이게 핸드브레이크야? 이것도 핸드브레이크고 잠깐만 이게 핸드브레이크야? 야 핸드브레이크 이거 왜 안 돼? F 눌러도 안 되고 왜 안 돼? Z? Z? 아니 F랑 클릭하.. F로 안 되니까 클릭도 해보는거지 멍청아 카 컨트롤 어 오토클러치 돼있고 하이빔 L 턴시그널 레프트 세미콜론 턴시그널 라이널 콜론 이건 깜빡이고 포스 피드백 기어 단축키 여기 있잖아 쉬프트 업다운 쉬프트 업다운만 있으면 되잖아 Z가 핸드브레이크야? Z 눌러서 드래그 해도 안 돼 Z Z 해도 안 되는데? 눌러서 드래그 해도 안 된다고 어 어 우클릭으로 드래그하니까 된다 아닌가 우클릭으로 드래그하는건가? 어 우클릭으로 드래그하니까 돼 아니 무슨 드래그를 우클릭으로 해야돼 좌클릭으로 하면 안되고 이거봐 되잖아 야 문 닫아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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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그래 왜그래 아니 잠깐만 아 문좀 꽉 닫고 가자 어 꽉 닫아 꽉 아 참 진짜 야 어디로 가야되냐 잠깐만 꽉 안 닫히면 꽉 닫아야돼 몸에 내 몸에 부딪쳐가지고 어휴 자 이거 한번 깜빡이 켜볼까 깜빡이 또 안먹네 깜빡이 또 안먹네 세미콜론 콜론이라 그래서 누르는데 안먹네 아 그거 먹는다 갔다가 다시 풀면은 어 된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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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휴 시동을 끄지마 계속 시동을 걸어놔 개받은게임 여기인가 얼로 얼로가서 뭘하라는거야 어 아 왜 또 저녁이야 하필이면 어드 얼로가서 뭘하는거야 regular 게임아 얼렉 얼로각세스 어 기름이요 뭐 있겠지 뭐 몰라 기름 절반있따 절반 뭘로 억세스 몰라 나 길라 있는대로 가봐 뭐 되겠지 뭐 가 그냥 몰라 나도 가 그냥 달려 저펄은 좋아 1단으로만 달려도 개 빠르다 아 일단 1단이면 충분해 이거 더이상 갈 필요가 없어 위험하기만 해 저펄은 좋아 지도가 없어요 이 게임은 여시나 처먹어 여시나 처먹어 이게 어디야 잠깐만 상향등이 이거야 이게 상향등이야